연봉과 상금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. 연봉이 지금 50억이 맞아요. 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서 기사에서는 그냥 국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탑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게 50억이 연봉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가 이 정도지 않을까.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. 뭐 이제 그 어떤 한 곳에서 팀에 와주면 백지수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대로 주겠다. 지금 이게 몇 수급 몇 백억 하면 아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진짜 백억 넘는 선수도 있고. 연봉이. 네 실제로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. 이 정도면 100억이 넘고. 페이커 씨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?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는데. 네 많이 왔었는데. 네 많이 왔었는데. 네 근데요. 사실 저는 한국에 남는 건 사실. 뭐 좀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? 외국에 나가는 것도 되게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. 한국에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가족들도 계시는 곳에서. 뛰면은 저에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. 아니 근데 올 초에 또 재계약을 하셨어요? 아 네네 그쵸. 그럼 이게 또 연봉이 또 오른 겁니까? 아 그건 말씀드렸습니다. 아. 아. 아 저희 뭐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거기 쌓여 있어요. 거기 쌓여 있는. 아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. 근데 일단은 미소가 밝은 것 보니깐 그 정도만. 얘기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있으잖아요. 아 계약을 해요? 저 따집니다. 아 그래 아셨어요. 아니 좀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시나요? 저는 거의 돈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. 아 그래요? 쓰고 싶은 곳이 없어가지고. 아니 왜 각자 취미생활도 또 있을 수 있고. 뭐 이제 뭐 약간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면 뭐 패션. 저는 패션에는 전혀 돈을 안 써가지고. 어 아니던데 보니깐 그 저기. 그 스페셜 에디션. 아 저거는 근데 김치를 받았네. 그러지 마 이거 이거. 손발끈에 제가 김치국물을 끊어버려가지고. 아 수치한 게 아니에요? 아니 그래서 이게 제 생명을 드려버렸데 김치국물 에디션이라고. 아 이거 맞죠? 김치치국물 에디션이. 김치치국물 에디션이. 김치치국물 에디션이. 지금까지 사는 거 가장 많이 돈을 써. 큰돈을 써 본 건 언제예요? 식사 쐈 때. 아 식사 쐈 때. 지금 진짜 큰돈 써야지. 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